민간사랑을 향하사는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소개하소서 하나님께 민간사랑을 넘어서 바라는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소개하소서 하나님께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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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던트 시대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랭던트 sermon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랭던트시대 랭던트 시대를 고대한 곳 전국자입니다. 내 모든 시대를 꿈에 안고 소외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려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려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아 하겠다 이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렬 성교사입니다.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숙하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 어려운 곡을 하셨어요. 그 곡을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품게 하려고 어려운 곡을 선택하셔서 어려운 곡을 소화하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담는 시대시대마다 축복된 지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난 주간이죠. 어제까지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 졌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졌습니다. 한 2,400여 명 참석한 가운데서 그중에는 44개국에 한 570명 정도 외국에서 온 랩런트들이고 전체가 한 2,400여 명 참석한 가운데서 귀중한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 졌습니다. 특별히 너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또 이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도 기도지만은 또 물질 들여서 또 직접 헌신해 가시면서 그 추운 날,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가 아니죠. 그 더운 날씨에 정말 땀 뻘뻘 흘러가면서 교통부로 또 봉사부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일산에서 한 1만 4천여 명 모인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리더와 대회를 놓고 수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힘이 되었고요. 또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릴 기중한 보금 엘리트로 준비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는 끝났지만은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대회를 앞두고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기도의 불씨가 우리 하나교회 계속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정말로 이제는 2, 3, 7 나라를 살려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5천 종족의 많은 인재들을 불려들여서 훈련시켜서 응답받는 제자들로 세워서 이제는 내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냥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2, 3, 7 나라를 통해서 5천 종족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재파송해서 이제는 5천 종족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귀중한 응답들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기도 없이는 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호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는 것들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기도 팀들을 좀 움직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들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일반 그 어느 설에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가 나오니까 워낙 이제 잘 나오니까 한 번 듣는 가운데 소츠라고 짧게 나오는 메시지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기 위해 주위를 서 있지만 자기 뒤에는 지금 기도특공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본인은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잘하는데 자기 교회 안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특공대가 있는데 이 특공대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뒤에는 기도하는 특공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복돼야 될 기도 기도만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이제 대회를 놓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다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저희들이 누려가십시다. 교회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특별히 예전에는 우리 송영교회에 있을 때는 밑에 지하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바닥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도굴이 있어서 기도통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송영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절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기에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정신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정신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인도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응답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복음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교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2, 3, 7, 5총 종족을 살리고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계복음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하나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도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로 누리는 24, 기도로 누리는 25, 기도로 누리는 영원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선으로 남기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리더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전체에서 진행되어진 메시지들은 여러분 그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랩런트를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잡았는가 그 사실을 좀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랩런트들이 어떤 은행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중자위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번에 리더에 나온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또 대때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주일 학교만 해도 한 130여 명이 참석하게 되고 많은 또 일반인들도 참석하게 되는데 정말로 랩런트를 붙잡는 기중한 은약의 메시지들 같이 우리 교회가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 주시는 은약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려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고 너무나 많이 보았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신 어린 양을 먹일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20장 21장 이어져서 연결되어지는 부문을 보면 제자들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현장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의부 생활하던 그 직업,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중심에서 제자 6명이 결국은 자기가 하던 일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의부 생활로 돌아가요. 6명이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낯서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옛날에 자신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6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보금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금 아닌 염려체질로 불신앙의 체질로 노예의 체질로 애급체질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평상세에는 보금 이야기예요. 늘 들은 것이 보금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나보다 염려가 뭔지 나오고 불신앙이 뭔지 나오고 또 걱정이 뭔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옛날 체질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또 정말 우리의 체질들을 안다면은 보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토록 많은 보금을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그토록 많은 보금을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너무 쉽게 터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 보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날마다 보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언제나 보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항상 보금이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 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또 강단에서 보금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 빼놓고 있다면은 불신자들 말이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옛날 생각으로 인보주인전 생각으로 온갖 염려들로 걱정으로 돌아가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 하죠. 영적 싸움은 늘 깨우지 않습니다. 한순간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악한 사대니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 봐야 했느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냐? 옛날 것이 좋으니까 옛날 것이 좋은 것이 뭡니까 나를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좋은 삶을 좋지도 않은데 결국 알고 보면은 그게 나를 망하게 했던 것인데 악한 사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줘가지고 뜬하게 만드는데 그게 나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삶을 좋게 보여서 그게 빠뜨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한순간 돌아가요. 한순간 돌아가요. 그래서 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길자를 찾는다 말씀했어요. 영적 싸움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토 앞으로 날마다 복음 앞으로 오늘 또 나는 그리토가 필요합니다. 내게 오늘 또 그리토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문제와 사건소에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멀어져요. 내 삶이. 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처음엔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 가고 하면 전도와 나와 멀어져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알고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전도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지시로 살아간 동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응답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과 멀어져 있고 기도와 멀어져 있고 전도와 멀어져 있는데 내가 열심 낸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였러 옛날로 돌아가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그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그물을 얹어보 걷어보니까 고기가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히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신을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편에서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겁니까?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맞다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맞다는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문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도 내가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요. 염려해요. 문제사건 나가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예배 들어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들이는 동안에 이 시간에는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꼬리 딱 잡고 나가면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챙겨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염려 걱정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자문서 1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해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길 때 거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들이 그 속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안 맡겼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나가면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긴 것인지 안 맡긴 것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맡겼다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 앞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문제 상관없이 다위시고 외관 것처럼 요하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참된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그 속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누릴 때까지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평안함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증거가 뭐냐 평안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맡긴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고기 하나 잡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서 너희가 거기 있느냐 물었어요. 거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렸더니만 21장 11절에 보면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느냐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갈 때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입니다. 은약의 하나님께서 은약의 백성들에게 은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가 제자고 그 말씀 따라서 내 이익과 손해 상관하지 않고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면 말씀이라 하면 그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비하신 새로운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느냐 제가 첫 번째로 결국은 우리의 현장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했으면 현장과 현실이 제대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로말루야 그리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오직 그리도구나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리도가 필요한 이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갔느냐 옛날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고 현장에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를 부르신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현장과 현실을 바라볼 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옛날로 돌아가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장들을 보십시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는 진짜 복음만 필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많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쪽 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쪽 속으로 제자 삼으라. 숨겨져 있으니까 가서 모든 쪽 속으로 제자 삼으라. 진짜 복음 듣고 살아날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이 사실은 눈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답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매가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자매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니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사실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간과 차이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잖아. 미국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실제적인 메시지를 그 시간에 듣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메시지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고백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혼란들이 머리에 혼란들이 일어나더라는 그런데 찬양하고 메시지 듣는 가운데 답이 딱 내려지더라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이 갈급한 사람이구나. 늘 메시지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처음 메시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나는 목사님 복음이 너무 갈급해요. 복음이 너무 갈급해요. 복음이 닿습니다.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도 뭔가 갈등들 뭔가 아니 갈등이 아니라 혼란들이 조금 왔는데 찬양하고 메시지 딱 듣는 가운데 모든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인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만 말하면 살아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볼 때마다 뭐냐 실제로 딴 말할 필요 없는 것이구나 현장에는 지금 다른 것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구나 이게 현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게 와서 예배해 드리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이상한 질병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요 예배들을 못 드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밤마다 술 마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자기 자체를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마가범 5장에 보면 사실은 발 착구에 미었지만은 그 착구를 풀에 치고 공동묘지에 나가서 막 밤새도록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수탈한 사실이에요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진짜 보급만이고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보급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가지고 갈급함함으로 예배의 말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본 24장입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갈급함으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갈급함으로 나가는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뭐냐 보금이 필요한 이유들을 제대로 깨닫게 돼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제대로 된 응답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장과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보금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하시는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알고 누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릴 때에 내 어린 양을 우리는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7점은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죽겠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야 신봉준 네가 나 사랑해? 묻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너 나 사랑해? 묻는다면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예정하고 불러주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구원하시고 예정된 자 불러주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5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요한 1서 4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며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서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신자 맞습니다 새가족들 맞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은 새신자도 새신자지만은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모든 랩런트들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으면 여러분 마음의 후대와 랩런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 부분들을 설명드렸지만은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품은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옥으로 세우셨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은약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은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후대에 대한 약속 은약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후대에 대한 약속과 후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와 너로 말면 내 자손이 복받겠다 분명히 후대와 후대에 기한 축복된 역사들이 은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랩런트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후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영직 스밋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1부 마치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 또 8월 달에 바로 유학 가는 박사 가정에 유학 들어가고 있는 우리 근사님 딸내미가 와서 인사하는 부분들을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성공하는 성공자에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직 스밋이에요 스밋 가니까 뭔가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엘리트 가니까 엘리트 가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엘리트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엘리트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직 스밋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 환경들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지고 나중에 총리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총리가 아니었어요 장신 45장 5절 4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요셉을 왜 총리 세웠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 생명의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영직 스밋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역으로 써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마태문 24장이나 디모데우스 3장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교회도 고통하고 무너지고요 그게 많은 후대들도 고통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야 했어 마지막 때 일어날 이들입니다 많은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엘리트들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이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시대를 막을 복음가진 엘리트 영적인 스밋 이러한 스밋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최여름을 추구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영적 스밋으로 세워나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19절 22절에 우리에게 주신 내 은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19절 마지막으로 보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스밋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영적 스밋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속에 능력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골드부서 4장 7재로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야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아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나타나고 그를 보면 세워지는 것이 뭐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말씀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어떠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한 사단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부터 23절 쭉 보면은 베드로가 사명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23절에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그게 붙잡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 수 있어요 사랑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사랑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게 딱 붙잡혀가지고 진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그게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경우 인간관계 그게 붙잡혀가지고 출신 엄청난 사명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걸음 앞에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른들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백했느냐 아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곤도 후서 11장 25, 27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 폐장으로 맞고 돌로 한 번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추위와 군지름, 얼음을 당했다는 말씀 아니 보금지라는 바울의 그름 속에 어떻게 이런 핍박과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금지라는 베드로도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순교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보금지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감당하는 일을 나가기 위해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교사임을 안 당한다는 말입니다 싸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둘러싸는 우교사임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어떤 박해도 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곤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딸째로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일에서 핍박과 어름들 세상 사람들도 어름당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름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핍박과 어름이 있다 할지라 우리는 거기에 끄끈당하고 거기에 낙심당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첫 번째는 우리의 현장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누릴 것인가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진짜 랩런트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귀중한 랩런트들을 영직 서밋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중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